hh 999 원한 도래 마미 이호ان 마미 마미 저기요 안에 있어요? 저기요! 저기 안에 있어요? 저기요! 저,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! 저기요! 저기요! 뭐 좀 하라고! 저기요! 거기 봐요! 저기요! 괜찮아요? 저기요! 정신이 좀 차려봐요! 여기요! 괜찮아요? 네! 괜찮아요? 저기요! 저기요! 정신수 차려봐요! 여기요! 여기 혹시 의사분 없습니까? 의사분? 여기 사람이 정신 있고 쓰러졌습니다! 저기요! 괜찮아요? 저기요! 저기요! 아, 여기 사과 한 명이 없어! 저, 혹시 간호사분 없습니까? 간호사분! 저, 저기요! 아저씨! 아줌마 좀 떴어요! 어? 뭐? 조그만게 아줌마! 어? 괜찮으세요? 네, 저 일단 좀 내려주세요! 아, 아! 아! 저, 괜찮으세요? 일단 여기 앉으세요! 괜찮으세요? 울렁거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? 네! 아, 여기 빨리! 손님! 깨셨네요! 괜찮으세요? 네, 저 좀 놀란 것뿐이에요! 좀 괜찮습니다! 불편하신 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! 119가 서울역에서 병원까지 모실 거예요! 아, 아니에요! 저 진짜, 진짜 괜찮습니다! 아, 이분이 화장실에 갇힌 거 구하셨어요! 감사합니다! 아, 일단! 저, 다리 조심하시고! 저, 여기! 아, 아니! 아, 아니! 일단 편하게 있어요! 알겠죠? 아, 아니! 저기, 여기야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